한글자막 by 한효정 쇼인 노래 걸린 셔츠를 보면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너의 지갑 속에 항상 다 씹게 해 이게 그런 사람이 나의 일상일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언젠가 키가 노래 마음 아프게 해도 혼자 울고 있는 걸 알았어 날요나 그네게 난 이 말 안 좋으며 그네가 우리의 그 한 여자가 날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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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네가 우리의 그 한 여자가 이게 싫은 사랑이 나의 인생이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더래 마음 아프게 해도 혼자 울고 잊고 왔어 다쳤다 그에게만 희망했었다면 나 이제는 어느 정도 나 걷지 못하네 그냥 가진 그대라도 그대 곁에만 이유만을 다른 이 세상 무료만 그대 행복한 거라도 언제까지만 너를 마음 아픈 게 너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간 그에게 나기만 해 줬으면 네 SBS 파워 FM 계곡 1주년을 축하하는 시간 자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들었는데요 자 어떤 분이 노래 불러주셨는지 안녕하세요 김경원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아씨 안녕하세요 또 롬니나잇의 네 성함이 어떻게 되죠? 부활의 박완지입니다 박완규씨 그리고 임창정씨 네 우의 최하정이었습니다 이게 다섯 명이서 네